대박! 대박! 시작됐네 이제 난리 났습니다 저것 때문에 오셨구나 둘이 옷 똑같이 입혔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얘네 좋아하는구나 저거 좋아하죠 티비 틀어놓으면 진짜 애들이 어우 지팡줄기 오빠도 잘 것 같으니 오빠 6시에 일어나서 괜찮아요 지팡줄기 확실해요 바나나 나나 먹을래? 아버지 하나 줄게 이리 와봐 점프 아 바나나 줄게 앉아서 바나나 먹을 거야 나나 나나 이현이 여기 있어 나나 여기서 이리 와 이리 와 이현이 이리 와 여기 여기 너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야? 안 먹어? 어머어머어머 새 거 먹고 싶다고? 애들이 사실은 잘 노는 게 얼마 안 가요 아 그래요? 네 힘든 시간이 있죠 있죠 아니야 똑같은 거야 레은아 똑같은 거야 레은아 똑같은 거야 레은아 이거 먹고 엄마가 줄게 그럼 이거 먹고 새 거 새 거 줘 다 먹을 수 있어? 엄마 엄마 떼쓰는 거지 괜히 떼쓰 발이 들어가서 엄마 얘기 좀 하자 엄마 울지마 순식아 기싸움 한다 중요한 씬들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으악 으악 어 우지 마요 우지 마요 레은아 제가 수진 씨의 양육 방식을 침범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끼어들지 않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최대한 이하니랑 조용히 있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당연하지는 이건 다른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더 그래 양육 방식이 다른 지금 안 돼